아 아 이거 난이도가 어려움이 나오면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다들 의견이 그거더라구요 이게 난이도가 더 어려운게 나온게 아니라 이거보다 쉬운게 나올 것 같다고 아 아 그래요? 그니까 지금 미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로 되고 그럴거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강제로 패스알고 이거 엎드리면은 무슨 짓에도 레이저 못 넘겨지더라구요 아 그 옆에서 같이 엎드리면 됩니다 어 안되던데요? 흐흐흫 근데 그거 엎드려도 안넘어가시던데 이거 외국인들한테 열받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저 한 번 엎드려보세요 이거 아무나 엎드려보세요 이거 여기가 넘겨들어버릴게요 그럼 일단 가고야겠다 따라가서 뒤에서 딱 엎드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럼 플라스틱 가져가야겠네 그럼 플라스틱 가져가야겠네 그럼 플라스틱 가져가야겠네 어 뭐야 어그로 바뀌었다 어 뭐야 어그로 바뀌었다 아 네 어 저거 60% 70% cannons 으아 총알이다 야 이거 터진거 파편에 자꾸 뛰어 그냥 예 예 제대로 연먹입니다 그거 예 게임 시작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람 연먹이는 겁니다 최고의 연먹이는 거 게임 시작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거 그런 거죠 아래 어 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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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같이 좀 빌려 쓸게요 여길 바래 가야겠네 아 정상적인 파티 너무 좋다 글리치만 하면 10초만은 끝나버리니까 어 미사일이네 아래에 아래에 그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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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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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! 길 위로! 위 위로! 와 미친 와 큰일 보인다 씨 어휴 저 아이 1번 무기로 바꿨는데 1번이 유탄되고 있어가지고 아휴 큰일 날뻔 했네 여기서 미리 기관총 바꿔 놓고 제가 지금껏 한국인이랑 해갖고 1티에 실패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휴 전 많은데 으악 오우 딜 좋아 오우 딜 좋아 딜 너무 좋아 아휴 와 19발이나 남았어 최상의 딜이야 최상의 딜 와 내가 같이 하던 한국인 딜 보다 더 좋은데 아 도티를 잘못 따랐네 시야가 좋네 제가 산소 어 멜론이 가네 그럼 난 드론 켜야지 멜론 가는거 보고 이거 왼쪽 가니 내가 오른쪽 갈게 켜시면 됩니다 이쁘다 이쁘다 너무 좋아 오우 총알 맛있어 아잇 폭발 드론 있었나? 아 아 누군가가 유탈을 살짝 쏜 느낌이 아 아 있는 총만 주네 아 없는 총 좀 주지 아 잠깐만 저희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? 아 아 동영상 보셔도 되는데 아싸 제일 왼쪽이다 멍멍아 이리와 이 때린다고요 야 너가 외모가 어디로 성방 예 두번째꺼 난 드론을 잡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성광 바꿀께요 뭐야 넘겨버렸네 아 뭐 괜찮아 아 넘겼어요 아 바꿔요? 저 미사일 탈진이라 터지면은 내가 바꿔줘야겠다 아 성광 바꿀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꿀께요 아 어 이번방 끝났대요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흐흐흐흐흐흐 기관총만 죽이면은 잠깐만 지금 드론 나올 때 때리면은 아이고씨 바로 돌아버리네 기관총 좀 죽여주세요 안녕 기관총 못 죽여요? 아 나 눈뽕 맞는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빨이 끝나네 이거 아 그때 해왔음 기관총